Labels tell about things in a picture. Labels는 표시라는 뜻인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어떤 것들에 대한 표시를 해줍니다. 여기는 모자, 여기는 사람 이름 Pats, 이것은 고양이 Cats, 이것은 Hats 이것들이 다 Label이라고 합니다. Use the labels to write the names for the pictures. 1번, Pats. 보면은 이런 Label을 써서 그림에 맞게 쓰시오. 자, 여기 Pats 쓰면 되겠습니다. 자, 2번, 이 모자죠. 모자를 찾아보면 여기 모자가 있네요. 모자는 Cap라고 합니다. 그래서 위에 Cap 써주시면 됩니다. 자, 위에서도 남은 것들로 해서 3번, 4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